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백위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임대를 하다가 가세 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세 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가 있습니다. 간이 가세자라는 것은 직전 연도에 매출액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 가세자가 가능하신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일반 가세자였다가 직전 연도에 매출액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7월 1일부터 간이 가세자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반대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는 신고를 해야 되는 횟수와 기간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내가 간이 가세자였다가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가세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매입세 공제를 업종에 따라서 5%에서 30%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공제를 적게 받고 있다가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면 자기가 전환하는 시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고품이라든지 감가상각 자산이라든지 건설 중의 자산의 잔존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금액 중에서 그만큼 덜 받은 매입세 공제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세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재고금액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방법은 재고금액 그 승인을 받은 날에 속하는 일반 가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재고 매입세 신고를 함으로써 공제를 더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내가 일반 가세자였다가 간이 가세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가세자가 됐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매출액 감소를 하셔가지고 4,800만원 미만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간이 가세자로 전환이 되시는데요. 그런데 이 간이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랑은 반대의 케이스로 내가 일반 가세자인 경우에는 10%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간이 가세자로 바뀌게 되면 간이 가세자는 업종별로 5%에서 30%밖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기존에 10%를 전부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고 납부 세액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간이 가세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가 금액,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간이 가세자로 전환이 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액이 좀 커지게 됨으로써 부담 금액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 가세를 포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이 가세를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간은 간이 가세를 적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납부 세액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받고 그 재고 납부 세액은 간이 가세자로 변경된 날에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그 확정 신고 시 납부 세액에 가산하여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